불빨간 충이병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빨간 서충입니다 내가 오늘 애들 다 밥 먹여줄 것 같아 키오빠 없었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? 불량 배려 안 한다 잘 맞출 것 같아요 새로운 편이 지금 펼쳐졌어요 아까 바꾸셨잖아요 저는 흔들려 바꿨어요 아 이거 어따 왔어 이거 내가 쓴 거 하시까봐 밥을 먹고 왔어요 감사합니다